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방송뉴스 방자연입니다. HJ 매그놀리아 용평호텔의 리조트 신덜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견뎌내자, 이겨내자 라는 의미를 담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세계 연대와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외교부가 올해 3월 시작한 SNS 글로벌 릴레이 캠페인인데요. 신덜슨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스테이 스트롱 코로나19 극복, 바랑상 모나파크와 용평 리조트가 함께합니다 라는 슬로건이 적힌 팻말을 들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용평 리조트와 바랑산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리조트 전 구역의 감지 카메라 설치 및 매일 방역과 소독 시행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덜슨 대표이사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용평 리조트와 바랑산을 찾는 여행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리조트 전 구역 방역에 만전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